미랄복지재단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을 진행합니다.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은 전기 없이 살아가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태양광 랜턴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참가자들은 태양광 랜턴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전기 없는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완성한 랜턴을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 대표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이번 교육에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체험교실은 지난 23일 일산 백병원을 시작으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과 고향 어린이박물관 등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합니다.